네 크레오바 등장 중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네 오늘 엔더스 게임 시사회에 참석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저희 있나요? 네 안녕하세요 크레오바입니다 아 네 아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리잘리는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신거죠? 저희 이렇게 네 네 네 되게 재밌게 영화하고 있어요 네 모든 차체에서는 아 네 신빙하는 내용이 사실은 싸우는 아하하 네 그걸 많이 알고 오셨네요 특별히 영화 중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? 아 그렇죠 안 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12월 31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이 영화가 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으신가요? 뭐 남녀누부 누구나 관람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 어린아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것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4년도 저희 크레오바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아침 시간에도 더 노력하는 필요한 느낌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포즈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자유 포즈로 귀여운 포즈도 좋고요 네 그리고 왼쪽 보시고 먼저 포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 포장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프라잉팀 만나보도록 할게요 프라잉팀 원한